2. 잠깐 제가 나이 들었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가을이네요. 요즘 여름에서 가을 넘어오면서 내가 요즘에 눈가를 보는데 나이 들은 눈이 딱 티가 나는. 세수하다가 가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가 맨질맨질하지 않고 우두루두루 지고 여기가 슬프더라. 살도 찌고 이렇게 살은 계속 찌니 안 빠지고 이번 연도는 끝났어.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생은 끝났어. 그냥 이번 생은 그냥 이러고 살면 돼. 어쩔 수 없고 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왕이 되었고 왕종의 아들이 태어나고 싶어요. 오늘 투데이 쓰기 위해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이름은 한번 날리고 나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속주 기타리스트라기보다는 뭔가 테크닉, 하이테크닉. 완벽한 운지와 완벽한 피킹을 보여준다는 폴 길버트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원조가 아닌가. 플라멩고 기타부터 엄청난 속주, 블루지안 연주부터. 폴 길버트, 레이서엑스와 미스터백이라는 미스터비그를 걸쳐서 지금 다시 또 미스터비그를 하고 있고요. 11월 2일 날인가? 하여튼 이제 저희 방송이 언제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또 내야 한다면. 그렇죠. 보고 싶긴 한데 옛날에 보던, 왕년에 보던, 왕년에 좋아하던 락스터비 늙어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흔히 따뜻는 건 생각 안 하고. 난 오늘 자꾸 위가 이쪽으로 빠진 가을이라서.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폴 길버트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거죠. 폴 길버트 시그네츠인데 25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이게 25주년 기념 모델인데. 이게 PGM인가요? PGM 시리즈는 아닌 것 같아요. PGM은 예전에 아이바이네즈에서 나왔던 바이올린 모양 기타가 아닌가. FRM이래. FRM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디스토리어? 디스토리어. 디스토리어 를 살짝 비슷하게. 약간 익스플로러 스타일. 변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뒤에는 또 보면 저기 뒤에 꽁무니 있는 게. 또 PGM의 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픽업도 기울어져 있고요. 아마 직접 디자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디도.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면 잠깐 한번 바디 매트리어로부터 살펴보면요. 이 제품은 아이바이네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호가니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플레임 메이플탑. 메이플탑이 얹어져 있고요. 넥은 보시면 마호가니와 메이플로 이루어진 세딘넥입니다. 세딘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가니의 세딘넥이 된 마호가니와 3피스, 메이플 이렇게 헤드까지 들어있고요. 그렇죠. 헤드까지. 헤드가 길어요. 네. 참 길다. 이것도 핫키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핫키 좀 하시고. 바디도 웬만한 기작가방에는 안 들어가겠어요. 이건 정말. 이거 뭐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뭐 혹시. 전용 하드케이스고. 전용 하드케이스. 이건 하드케이스. 바디. 깊백. 만드는 것보다 하드케이스 만드는 게 싸지 않을 것인데요. 깊백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게 잘 들어갈까요? 어디 저기. 나곤에 저기. T, 뭐사. 뭐 이런 데. TH. TH사. 김태이사. 네. 김태이사 이런 데 가가지고. 맞춰야 되고 그러지 않나. 넥은 로즈우드입니다. 넥은 로즈우드고. 폴교이버트스럽지 않게 22플렛인가요? 네 22플렛이구요 네 22플렛입니다 그 다음에 원볼륨 원톤이고 파이브웨이 입니다 파이브웨이 블레이드 스위치고 뒤에 브릿지가 고정식인데 살짝 끼워넣는 방식이 아니고 걸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줄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게 킥해서 킥할 수 있게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나 그런 것도 옛날에 어떤 코인볼트 그런 방식이 아닌 6가 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뒤에 브릿지나 어떤 테일피스는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견고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픽업은 디마지오 오리지널이에요 클래식 시리즈에서 디마지오 에어 클래식이 프론트와 리어에 박혀있고 그 다음에 에이리어 67 에이리어 67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알리코 형태의 픽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요게 좀 픽업 셀렉터 에서 좀 이게 전환이 묘한게 보면은 뭐 요렇게 두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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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맨 프론트는 헌버커 맞구요 네 그 다음에 하프 놓으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에요 음 그리고 중간에 놓으면은 미들은 보통 미들 픽업이 들어오는데 미들 픽업이 들어오지 않고 프론트하고 리어에 헌버커만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소리가 묘했구나 네 미들 픽업만 안 들어와요 그리고 4단에다 놓으면은 다시 미들과 요기만 됩니다 그 다음에 5단은 다시 헌버커입니다 그러니까 미들만 나올 일은 전혀 없고 풀길 버튼은 나는 미들만 쓸 일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톤 컨트롤이 웃긴데요 톤은요 3단 4단 5단일 때만 먹힙니다 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네 먹어요 볼륨이네 꼬꾸로 돼 있네 먹죠 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먹어요 일단은 네 그냥 바이패스 됩니다 네 1,2단에서 안 먹고 3단에서 먹는 3단 4단 이 사람이 저 볼륨을 멀리 둔 이유는 손가락이 하도 기니까 볼륨 주법을 거기서도 난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미쳤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묘한 어떤 느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험씽엄의 사운드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3단 사운드가 아예 기존 사운드하고는 다른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모델은 인스펙트은 첸쉐? 뭐 했습니다 첸이라는 거 보니까 중국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메이드 인 중국군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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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깔끔합니다. 두툼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청량하네요. 하프톤 들여 볼께요. 좋다. 정말 정우씨가 싫어할만한 소리네요. 기존의 아이바 픽업들이랑 비슷한 성향이 있네요. 여운 없이 깔끔한 소리입니다. 피크가 약간 깎여서 엣지 있는 픽업으로 치면 완전히 해상도 있는. 피크가 제가 갖고 있는게 울텍스 뾰족한 피크가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로 치면 엄청 엣지있게 나와요. 하이 가마 그렇죠. 딱 스타일이 잘 썼습니다. 저도 비슷한 피크 하나 있어서. 거기 썼어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득템했네요. 나 지나가다 하나씩 쓱 빼. 다음에 미들에 한번 와볼게요. 정체불명의 미들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약간 텔레캐스터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딱 그 소리죠. 픽업 블렌딩 된 사운드가 나오네요. 이게 진짜 오묘하네요. 그 다음에 합톤.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가 좀 차이가 있죠. 마지막에 브리즈 픽업. 클립 사운드 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예전에 토토 백업 기타리스트인데 토니 스피너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토니 스피너랑 같이 클럽 투어도 같이 하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블루지한 연주자였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쳐보자마자 영상에서 봤던 그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주 즐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디 원 한번 걸어볼게요. 오랜만에 저기 그런 거 한번 쳐볼게요. 데디 브라더 뭐 이런 거. 어디야 어디야. 네가 Deaf하고 싶냐. 데디 HEY? ال았Mic 부드 impacts. 이 Dans에서 더 Fachsing. giopher file. 초포tery 네 이런거 알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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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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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기타에요 이거 하나 사실래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밴드 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그렇게 좋아하는게 될 수는 아니라서 FRM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연주 듣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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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 제품은 락 그러니까 메탈 같은 계열도 충분히 하죠. 일단 헌버커가 달려있으면 웬만한 다 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폴 길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한번 노려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FRM 모델 25주년 기념 모델 볼길버트 시그네처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11월달 11월 초에 있는 미스터빅 공연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